유네스페 장편소설 미드나잇 썬 제 3장 100시간 전 하지만 시작은 그보다 훨씬 전이다. 앞서 말했듯이 정확히 어디인지 모를 뿐이다. 1년 전 브린일센이 슬로츠공원으로 날 찾아오면서부터 시작했다고 해두자. 당신은 그 애가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라서 한창 스트레스를 받던 중이었다. 브린일센은 매브리코에 연필로 그린 듯한 콧수염을 길렀고 일찍부터 대머리였다. 전에는 호프만 밑에서 일했는데 뱃사람이 호프만의 재산, 다시 말해 헤로인 시장에서 그가 가진 지분, 여자, 비그데이 알레에 있는 대형 아파트를 인수하면서부터 뱃사람 밑에서 일했다. 브린일센은 뱃사람이 나를 만나고 싶어하니 생선가게로 오라는 말만 전하고 가버렸다. 할아버지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그리며 바르셀로나에 살던 시절에 알게 된 스페인 속담들을 아주 좋아했다. 그 중에서 내가 가장 많이 들었던 속담은 이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식구가 많은데 할머니가 임신을 했다. 뭐 엎친 데 덮친 격과 비슷한 뜻이다. 그럼에도 난 이튿날 융스토르계에 있는 뱃사람의 가게로 갔다.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다른 대안, 즉 가지 않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뱃사람은 너무도 막강했다. 너무도 위험했다. 자기 분수를 모르고 날뛰면 이렇게 된다며 그가 호프만의 머리를 댕강 자른 일화는 누구나 알고 있다. 또한 그의 밑에서 일하던 마약상 두 명이 마약을 빼돌렸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사건도. 아무도 그들을 다시 보지 못했다. 그 후로 몇 달간 그의 가게에서 파는 어묵이 더 맛있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 뱃사람은 그런 소문이 퍼지는 걸 막지 않았다. 그것이 뱃사람 같은 사업가가 자기 영역을 지키는 방식이었다. 자기를 속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소문과 절반의 진실, 확실한 사실을 뒤섞어서. 난 뱃사람을 속인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그의 가게에 들어가 카운터의 중년 여자에게 내가 누군지 말하는 동안 금단 증상을 겪는 약쟁이처럼 땀이 비오듯 흘렀다. 그 여자가 버저를 눌렀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이 끝나자마자 가게 뒤쪽에 반회전문이 열리며 뱃사람이 나타났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얀색이었고 하얀 모자, 하얀 셔츠와 앞치마, 하얀 바지, 하얀 클로그 샌드. 함박 웃음을 지으며 크고 축축한 손을 내밀었다. 우리는 가게 뒤에 밀실로 갔다. 바닥과 벽은 하얀 타일로 도배되어 있었다. 벽을 따라 놓인 벤치에는 금속 접시들이 놓여 있었는데 시체처럼 창백한 색깔의 생선포를 소금물에 담가 숙성시키는 중이었다. 비린내가 진동해서 미안하네, 요은. 어묵을 만드는 중이었거든. 뱃사람이 방 한가운데 있는 금속 테이블에서 의자 하나를 빼며 말했다. 앉게. 전 대마초만 팝니다. 그의 말대로 앉으며 의자에 앉으면서 내가 말했다. 스피드나 헤로인은 절대 취급 안 해요. 알아. 내가 자네 보자고 한 건 자네가 내 부하를 죽였기 때문이야. 토랄프 욘센이라는 친구지. 난 꿀 먹은 벙어리처럼 그를 바라봤다. 이제 난 죽었다. 어묵이 될 것이다. 아주 똑똑하더군, 요은. 자살로 위장한 건 아주 잘한 일이야. 토랄프가 약간 우울한 성격이라는 건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 뱃사람은 생선포에 한 귀퉁이를 떼어내 입에 넣었다. 경찰조차 토랄프의 죽음을 의심하지 않았어. 솔직히 나도 토랄프가 자살했다고 생각했지. 경찰서의 지인이 토랄프 옆에서 발견된 총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됐다고 귀뜸해 주기 전까지는 말이야. 윤환센. 자네 이름이지. 그래서 내가 좀 알아봤어. 그랬더니 토랄프의 여자친구 말이. 그가 자네에게 빚을 줬다더군. 토랄프가 죽기 이틀 전에 자네가 빚을 받으러 찾아왔다고. 안 그런가? 나는 침을 삼켰다. 음, 토랄프는 제게 꽤 많은 빚을 줬습니다. 우리는 서로 잘 아는 사이죠. 중마고우에다 한때 함께 살기도 하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외상으로 물건을 줬습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러다 내 표정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워 보일지 깨달았다. 이 바닥에서 친구에게 다른 법칙을 적용하는 건 늘 어리석은 짓이죠. 안 그런가요? 뱃사람은 미소를 짓더니 생선포의 힘줄을 잡아 들어올렸다. 그러고는 허공에서 천천히 돌아가는 생선포를 곰곰이 바라보았다. 친구나 가족, 부하에게 절대 외상을 주어서는 안 돼, 이온. 무슨 일이 있어도 알겠나? 좋아. 그러니까 자넨 빚을 계속 참아주다가 결국 규칙은 규칙이라는 걸 깨달은 거야. 자넨 나와 같아, 이온. 나도 원칙주의자거든. 규칙을 어긴 사람은 반드시 처벌하지. 심하게 어겼든 적게 어겼든 관계없이. 상대가 내가 모르는 머저리든 내 형제든 관계없이. 그것만이 내 영역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야. 설사 자네처럼 슬로츠 공원에서 구멍가게 수준의 장사를 한다 해도 말일세. 한 달에 얼마나 버나? 오천? 육천? 나는 어깨를 으쓱였다. 그 정도 됩니다. 난 자네가 한 일을 존경하네. 하지만 도랄프는 내게 아주 중요한 부하였어. 내 빚을 수금하러 다녔지. 필요에 따라서는 해결사 노릇도 하고. 빚을 갚지 않는 빚쟁이들을 기꺼이 처리했네. 요즘에는 누구나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다들 너무 물러터져서 말이야. 그렇게 물러터지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야. 그건 참. 그는 생선포를 통째로 입속에 밀어넣었다. 변태적이지. 그가 생선포를 씹는 동안 난 내게 남은 선택이 무엇인지 생각했다.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를 통과해 광장으로 뛰쳐나가는 게 최선인 듯 했다. 그러니까 보다시피 자네 때문에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긴 거야. 당연히 난 잡히겠지만 그나마 거리에서 끌려간다면 어묵신세가 되는 건 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생각해 봤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살인의 자질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 딱 두 명 있더군. 하나는 일처리가 능률적이지만 죽이는 걸 너무 좋아해. 그런데서 즐거움을 느끼는 건 내가 보기에. 그는 앞니를 쑤셨다. 변태적이야. 그는 손톱 끝에 붙은 생선 찌꺼기를 바라보았다. 게다가 그 친구는 손톱을 제대로 자르지 않는단 말이지. 내겐 계집애 같은 변태가 아니라 사람들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이야기부터 하고 그게 안 먹히면 그 다음에 죽여야지. 그러니까 얼마를 원하나이온? 네? 자네가 원하는 금액이 얼마냐고? 한 달에 8천? 나는 눈을 깜빡였다. 아니야? 그럼 1만으로 할까? 뭐 거기다 사람을 죽일 때마다 보너스 3만씩. 지금 저한테 1만 2천? 젠장. 자네 만만치 않구만요. 하지만 좋아. 그 점도 존경하네. 나는 코로 숨을 들이쉬었다. 그는 지금 토라이프 대신 자기의 해결사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었다. 나는 침을 삼켰다. 그리고 생각했다. 그리고 생각했다. 하기 싫었다. 돈도 원치 않았다. 돈도 원치 않았다. 하지만 돈이 필요했다. 치료비가 필요했다. 1만 2천. 그 정도면 될 것 같네요. 내가 말했다. 내가 하는 일은 간단했다. 그저 누군가를 찾아가 뱃사람의 해결사라고 말하기만 하면 돈이 나타났다. 딱히 일이 많지도 않았다. 대부분 가게 밀실에서 브린일센, 스티르켈르와 함께 카드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브린일센은 늘 속임수를 썼고 스티르켈르는 늘 자기가 키우는 망할놈의 로트와일러 얘기를 꺼내 그놈들이 얼마나 유능한지 쉴 새 없이 떠들어댔다. 나는 지루했고 걱정이 됐지만 돈은 계속 들어왔다. 계산을 해보니 서너 달만 일하면 1년치 병원비는 모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어쩌면 그걸로 충분할지 모른다. 그리고 사람은 적응하기 마련이다. 생선 비린내에조차도. 하루는 뱃사람이 들어오더니 신중하면서도 확실하게 처리해야 할 약간 중대한 업무가 있다고 했다. 놈은 수년간 내게서 스피드를 사갔지. 뱃사람이 말했다. 내 친구도 친척도 부하도 아니니 외상으로 줬어. 지금까지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는데 이제 빚이 많이 밀렸네. 문제의 주인공은 코스모스였다. 부득가 옆 지저분한 카페인 골드피시에서 스피드를 파는 늙은이. 카페 바로 옆으로 차량이 많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창문은 잿빛이었고 손님은 많아야 서너 명이었다. 코스모스가 장사하는 방법은 이랬다. 먼저 손님이 들어와 그의 옆 테이블에 앉는다. 옆 테이블은 늘 비어있는데 코스모스가 그 의자에 자기 코트를 걸쳐놓고 테이블에는 예매 한 부를 올려놓기 때문이다. 코스모스는 자기 테이블에 앉아 가로세로 낱말 마치기를 한다. 아프텐 포스텐이나 메르덴스강의 소형 낱말 마치기 혹은 다그블라데의 대형 낱말 마치기를 물론 예매의 낱말 마치기도. 듣자하니 예매에서 주최한 전국 가로세로 낱말 마치기 대회에서 두 번이나 우승했다고 한다. 돈이 든 봉투를 신문 속에 집어넣고 화장실에 다녀오면 돌아왔을 때 돈 대신 스피드가 든 봉투가 기다리고 있다. 나는 이른 아침에 카페로 갔고 늘 그렇듯 손님은 서너 명 뿐이었다. 난 노인에게서 두 테이블 떨어져 앉아 커피를 주문하고 낱말 마치기를 펼쳤다. 그러고는 연필로 머리를 극적이며 노인이 있는 쪽으로 몸을 내밀었다. 실례합니다. 내가 두 번이나 부른 후에야 코스모스가 낱말 마치기에서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오렌지색 렌즈로 된 안경을 끼고 있었다. 미안하지만 갚지 않은 돈이라는 뜻의 다섯 글자가 뭘까요? G로 시작합니다. 빚 G.I.E.L.D. 그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고개를 숙였다. 아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나는 낱말 마치기에 네모 칸을 채웠다. 잠시 기다렸다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헛기침을 했다. 자꾸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배를 부리거나 배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여덟 글자로 뭔지 아십니까? F하고 I로 시작합니다. 뱃사람 그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하지만 그 단어를 말해놓고 움찔하는 게 보였다. 마지막 단어예요. 어려운 일이나 채무를 폭력으로 해결하고 돈을 받아주는 사람을 뜻하는 여섯 글자입니다. H로 시작하고 가운데에 M이 두 개 들어가죠. 그는 신문을 밀치고 날 보았다. 면도하지 않은 턱 아래로 울대뼈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나는 미안하다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유감스럽게도 그 낱말 마치기의 마감이 오늘 오후까지입니다. 난 가서 처리할 일이 있어요. 하지만 정확히 두 시간 뒤에 돌아오죠. 여기 신문을 두고 갈 테니 낱말 마치기를 푸세요. 풀 수 있다면요? 나는 항구로 내려가 잠깐 담배를 피우며 생각을 좀 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가 빚을 못 갚았는지는 모른다. 알고 싶지도 않고. 그의 절박한 얼굴이 내 망막에 남는 것도 싫다. 얼굴은 하나로 충분하다. 희미해진 국립병원 로고가 찍힌 베개 위에 장백하고 작은 얼굴 하나로. 다시 돌아왔을 때 코스모스는 낱말 마치기에 푹 빠져 있었고 나는 신문을 펼쳐보았다. 봉투가 있었다. 나중에 뱃사람은 전액을 다 받았다고 내가 일을 잘 처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인가. 난 의사들과 얘기하고 온 후였다. 예후가 좋지 않았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 1년을 넘기기 힘들 거라고 했다. 그래서 뱃사람한테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미안하네 요원. 그렇게는 안 되겠어. 자넨 내 부하잖나. 안 그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어쩐단 말인가. 하지만 자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네. 처리해야 할 사람이 하나 있거든. 이런 젠장. 조만간 일어날 일이었지만 그래도 한참 뒤에 일어나기를 바랐다. 내가 필요한 돈을 다 모으고 이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한 뒤에. 자네가 좋아하는 표현이 이거라며 처음이 항상 최악이다. 그러니까 잘된 일이야. 이번이 두 번째 잔나. 나는 억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전혀 모르고 있다. 내가 토랄프를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내 이름으로 등록된 총은 스포츠 용품점에서 구입한 소구경 권총이었다. 토랄프는 업무상 총이 필요했는데 동독 이탈자 출신이라서 구입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대마총을 파는 일로든 뭐로든 한 번도 체포된 적이 없는 내가 소액의 수수료를 받고 총을 대신 사줬다. 그 뒤로는 그 총을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돌려받으려고 했던 돈은 그냥 포기해버렸다. 우울증에 시달리며 약에 찌들어 살던 토랄프의 사인은 보이는 그대로였다. 권총 자살. 내게 원칙 따윈 없다. 돈도 없다. 하지만 손에 피를 묻힌 적도 없다. 아직은. 3만 크로노의 보너스. 기회였다. 좋은 기회. 나는 움찔하며 잠에서 깼다. 모기들이 앵앵거리며 모직담요에 달라붙어 있었다. 하지만 잠에서 깬 건 모기 때문이 아니었다. 저 멀리 고원에서 정적을 깨고 길게 짖는 소리 때문이었다. 늑대? 늑대는 겨울에 달을 보며 짖는 줄 알았는데 다 타버린 무채색 하늘에 끈질기게 걸려있는 연병할 태양을 향해서가 아니라 아마 개일 것이다. 삼이족이 흩어진 술록을 모을 때 사용하는 개. 어깨가 아프다는 걸 깜빡 잊고 좁은 침대에서 돌아 누웠다가 얼른 원래 자세로 돌아갔다. 울부짖는 소리는 멀리서 나는 것 같았지만 누가 알겠는가. 여름에는 겨울보다 소리의 전달 속도가 느려지고 나아가는 거리도 짧아지는 법이다. 어쩌면 바로 이 앞에 와 있는지도 모른다. 나는 눈을 감았지만 다시 잠들지 못할 게 뻔했다. 그래서 침대에서 일어나 쌍안경을 집어들고 창가로 가서 지평선을 훑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재깍재깍하는 소리뿐. 제 4장 크누트가 가져온 바르는 모기약은 반짝거리고 찐득거리고 악취가 나는 게 꼭 네이팜 같았다. 모기약 말고 입구가 코르크마개로 막힌 병 두 개도 가져왔는데 역시 악취가 나는 밝은 빛깔의 액체가 들어있었다. 이거야말로 네이팜이었다. 이글이글 타오르던 태양은 아침이 되어도 전혀 누그러들지 않았고 연통에서 휘파람 소리를 내던 바람도 마찬가지였다. 점점이 흩어진 구름의 그림자가 광활하고 단조롭고 구비치는 풍경 속을 순록 무리처럼 미끄러지듯 가로지르며 쭉 펼쳐진 연초록색 초목들을 일시적으로 더 짙은 초록으로 바꾸었고 멀리 보이는 연못에 반사되던 햇살과 밝아벗겨진 바위들 속 작은 결정체에 은은한 반짝거림을 삼켜버렸다. 마치 밝은 노래 속에 갑작스럽게 등장한 저음의 베이스 노트처럼 어쨌든 아직은 단쪼였다. 엄마가 집에서 예배해 오시는 걸 환영한대요. 식탁 맞은편에 앉아있던 소년이 말했다. 정말? 병 하나를 쓰다듬으며 내가 말했다. 맛을 보지 않고 다시 코르크마귀를 끼웠다. 전희. 길게 끌면 끌수록 맛이 더 좋아진다. 혹은 더 나빠지거나. 엄마는 아저씨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넌 아니고? 난 아저씨가 구원받기를 원치 않는다고 생각해요. 나는 일어나서 창가로 갔다. 우리가 죽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하셨어. 난 그 말을 더 믿는 편이야. 예수님도 믿지 않으셨어요? 하느님도 믿지 않는데 그 아들을 믿겠니, 크누트?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지옥불에 떨어지셨을 거예요. 나는 크누트. 나는 크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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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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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에 들어온다면요? 다른 종파도 있니? 알타의 장자파, 트롬스의 남쪽에 른드벨기안 파, 그리고 미국의 구울 에스타디우스 파. 하하하 그럼 그 사람들 모두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야? 할아버지가 그럴 거라고 했어요 지옥이 꽤나 넓은가 보구나 네 할아버지하고 내 할아버지가 바뀌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럼 넌 무신론자가 되고 난 레스타디우스 교도가 됐겠지?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은 네가 됐을 거야? 아마도요 하지만 다행히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은 아저씨예요 난 한숨을 쉬었다 이곳의 풍경에는 어딘가 아주 안정적인 느낌이 있었다 마치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마치 이런 불변성이 당연하다는 듯이 울프 아저씨 응? 아빠가 보고 싶어요? 아니 크누트가 걸음을 멈췄다 나쁜 아빠였어요? 좋은 아빠였던 것 같아 하지만 어릴 때는 잘 잊어버리니까 그래도 돼요? 크누트가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버지를 그리워하지 않아도? 난 소년을 보았다 그럴걸? 그러고는 하품을 했다 어깨가 쑤셨다 어깨가 쑤셨다 술을 마셔야 했다 정말 가족이 없어요 울프 아저씨? 아무두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정말로 생각해야만 했다 맙소사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누굴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요? 네 할아버지하고 아버지? 아니요 난 리스티나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는 질문은 하지 않았다 내 혀는 바짝 마른 스펀지 같았지만 술을 마시려면 이해가 말을 끝내고 갈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아이는 심지어 잔돈까지 그대로 돌려주었다 리스티나가 누군데? 5학년 여자예요 머리는 긴 금발이고요 지금 카오토카이노의 여름 캠프에 있어요 원래는 우리도 거기 갈 예정이었죠 그게 무슨 캠프인데? 그냥 캠프요 거기서 뭘 하지? 우리 같은 애들은 그냥 놀죠 그러니까 설교나 예배가 없을 때는요 하지만 곧 로게르가 라스티나에게 여자친구가 돼달라고 말할 거예요 둘이 키스할지도 몰라요 그럼 키스는 죄가 아니니? 크누트는 고개를 갸웃했다 한쪽 눈을 가늘게 떴다 모르겠어요 그 애가 캠프에 가기 전에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그냥 대놓고 사랑한다고 했어? 네 그러더니 그 애가 몸을 앞으로 내밀며 숨소리가 섞인 목소리로 눈은 먼 곳을 보며 말했다 사랑해 리스티나 그러고는 다시 날 봤다 뭐 잘못됐어요? 나는 빙글에 웃었다 아니 그 애가 뭘 하든 알았어 알았어라고? 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울프 아저씨 하하 글쎄 누가 알겠니? 자기한테 너무 버겁다는 뜻으로 한 말일 수 있어 사랑해는 꽤나 무거운 말이니까 하지만 생각해보고 싶다는 뜻일 수도 있지 저한테 기회가 있을까요? 물론이지 흉터가 있는데도요? 무슨 흉터 그 애가 이마에 붙은 반창고를 들어올려 보였다 반창고 아래의 창백한 새깟채는 아직도 바늘자국이 있었다 어쩌다 다친 거야? 계단에서 떨어졌어요 그 여자애한테는 술록하고 싸웠다고 해 네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고 당연히 이겼다고 아저씨 바보예요? 리스티나가 그 말을 믿겠어요? 당연히 안 믿겠지 그건 그냥 농담이니까 여자애들은 재밌는 남자를 좋아한다고 크누트는 윗입술을 깨물었다 정말이에요 울프 아저씨? 들어봐 설사 올여름에 네가 그 리스티나라는 아이랑 잘 되지 않는다 해도 여름은 또 오고 또 다른 리스티나가 나타날 거야 여자는 실컷 사귀게 될 거라고 왜요? 왜냐고? 나는 소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나이에 비해 키가 좀 작은가? 그래도 그 키의 다른 아이들에 비해 똑똑하긴 했다 빨간 머리랑 주근깨가 여자애들한테 그다지 인기를 끌지는 못할지라도 뭐 유행은 돌고 도는 법이니까 내 생각에 넌 핀마르크의 믹재거니까 네? 그럼 제임스 본드? 크누트는 멍한 표정으로 날 보았다 폴 맥커틴이? 아이는 여전히 아무 반응도 없었다 비틀즈 몰라? 시 러브스 유 예 예 예 노래 못하시네요 울프 아저씨 맞아 난 난로 문을 열고 축축한 천을 넣어 젤을 묻힌 다음 달아서 반짝거리는 라이플의 간음새에 문질렀다 넌 왜 여름 캠프에 안 가니? 아빠가 대구를 잡으러 가셔서 우린 아빠를 기다려야 해요 무언가가 있었다 아이의 입꼬리가 실룩거렸고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 하지만 묻지 않기로 했다 간음새를 들여다봤다 약간의 운이 따른다면 이제 그들이 찾아왔을 때 내가 총으로 겨냥해도 간음새에 햇볕이 반사되어 내 위치가 노출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밖으로 나가자 내가 말했다 바람이 모으기를 쫓아 냈고 우리는 햇볕 아래 앉았다 우리가 나오자 슬록은 더 먼 곳으로 이동했다 크누트는 칼을 가져와 나뭇가지를 가늘게 다듬었다 울프 아저씨 질문이 있을 때마다 내 이름을 부를 필요는 없어 알았어요 하지만 울프 아저씨 응? 내가 가면 술 마실 거예요? 아니 난 거짓말을 했다 다행이다 내가 걱정되니? 그냥 좀 바보 같아서요 아저씨가 술을 마시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게? 아이가 웃었다 그러고는 이 사이로 휘파람을 불려고 애쓰면서 나뭇가지를 들어 올렸다 울프 아저씨 나는 지친 한숨을 쉬었다 어? 아저씨 은행 털었어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돈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나는 담배값을 꺼냈다 살짝 더듬거리며 담배를 빼냈다 여행 경비야 난 수표책이 없거든 재킷 주머니에 총도 있잖아요 나는 라이터의 불을 담배로 가져가면서 그 애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바람에 불꽃이 꺼졌다 그러니까 이 애는 교회에서 날 깨우기 전에 내 재킷을 뒤진 것이다 어? 수표책은 없고 현찰만 많을 때는 조심해야 하거든 울프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는 거짓말도 못하네요 나는 웃었다 나뭇가지로 뭘 하려고? 배에 노를 끼울 때 고정시키는 나무 못을 만드는 거예요 소년은 그렇게 말하며 나뭇가지를 계속 깎았다 소년이 떠나자 한결 더 평화로워졌다 당연했다 하지만 그 애가 좀 더 머물렀어도 싫지 않았을 것이다 인정하긴 싫지만 그 애에겐 남을 즐겁게 해주는 재주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앉아서 꾸벅꾸벅 졸았다 실눈을 뜨고 올려다보니 술록이 다시 다가오고 있었다 녀석도 내게 익숙해진 게 분명하다 지독히 외로워 보였다 이맘때의 술록은 당연히 통통할 줄 알았는데 이 녀석은 말락갱이였다 말락갱이의 회색빛이었고 쓸데없이 큰 뿔은 과거엔 암컷을 꽤나 유혹했겠지만 지금은 그저 거추장스러워 보일 뿐이다 술록이 어찌나 가까이 왔는지 녀석의 씹는 소리까지 들릴 지경이었다 녀석은 고개를 들고 날 바라봤다 나라기보다는 내 쪽을 술록은 시력이 나빠서 후각에 의존한다 그러니 내 냄새를 맡을 수 있을 것이다 난 눈을 감았다 그러니까 그게 언제지? 2년 전? 1년 전? 내가 해치워야 할 대상은 구스타보라는 남자였고 난 새벽에 그자의 집을 쳐들어갔다 그는 호만스비엔의 다세대 주택들 사이에 옹색하게 끼어 있는 작은 목조 폐가에서 혼자 살았다 거리에는 막 내린 눈이 쌓여 있었지만 낮 동안에 날씨가 따뜻해질 거라고 했으니 내 발자국은 녹아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난다 난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자 총으로 그의 이마를 겨넣다 그가 뒤로 물러섰고 난 그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등 뒤로 문을 닫았다 집 안에선 연기와 돼지기름 냄새가 났다 뱃사람 말로는 자기 밑에서 마약을 팔던 구스타보가 그동안 돈과 마약을 빼돌려왔다는 걸 최근에야 알게 됐다고 한다 내가 맡은 임무는 놈을 쏘는 것이었다 지극히 간단했다 그때 내가 그렇게 했더라면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난 두 가지 실수를 했다 첫째, 그의 얼굴을 보았고 둘째, 그가 말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 날 쏠 겁니까? 그래 쏴야 할 총은 쏘지 않은 채 내가 그렇게 말했다 그는 강아지처럼 순박해 보이는 갈색 눈에 성긴 콧수염을 길렀는데 끝이 입 양쪽으로 축 처져 있었다 뱃사람이 얼마나 준다고 했죠? 충분히 나는 방아쇠를 감은 손가락에 힘을 주었다 그의 한쪽 눈이 흔들리더니 그가 하품을 했다 개들은 긴장하면 하품을 한다고 들은 적이 있다 하지만 방아쇠는 작동하지 않았다 아니다 내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다 젠장 그의 뒤쪽으로 복도 선반에 놓인 벙어리 장갑과 푸른색 털모자가 보였다 모자 써 내가 말했다 네? 털모자 모자를 쓰고 턱까지 끌어당겨 당장 안 그러면 그는 내 말대로 했다 이목구비가 없고 말랑말랑한 푸른색 인형 머리가 되었다 에쏘 로고가 적힌 티셔츠 속에서 올챙이 배를 툭 내밀고 양팔을 축 늘어뜨린 채 서있는 그의 모습은 여전히 철양해 보였다 하지만 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상대의 얼굴을 보지 않는 한 나는 모자를 겨냥했다 돈을 나눠줘 털모자 속에서 그의 입이 움직였다 난 총을 쐈다 분명 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쏘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기 때문이다 날 살려주면 내가 받은 돈과 암페타님의 절반을 드릴게요 현찰만 그만 그러네요 그 사람은 절대 모를 겁니다 내가 영원히 사라질 거니까요 외국으로 가서 새로운 신분으로 살게요 맹세합니다 뇌는 이상하면서도 훌륭한 기관이다 뇌의 한쪽은 이게 어리석고 치명적인 제안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다른 쪽은 그 제안을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9만 크로네 그리고 보너스 3만 크로네 게다가 이 남자를 죽이지 않아도 된다 네가 다시 얼씬거리면 난 끝장이야 우리 둘 다 끝장이죠 덩으로 전자도 드릴게요 젠장 뱃사람이 시신을 가져오랬어 시신을 없앨 수밖에 없었다고 하세요 무슨 이유로 모자 속에서 정적이 흘렀다 2초 동안 시신을 당신이 범인이라는 증거가 남았으니까요 내 머리를 쐈는데 총알이 나오지 않은 겁니다 당신의 장난감 같은 총에 딱 맞는 핑계도 총알이 내 머리에 박혀버렸고 그러면 당신이 범인으로 지목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죽일 때 장난감 총을 쓴 적이 있으니까요 따라서 당신은 내 시신을 차에 싣고 보네피오르로 가서 버릴 수밖에 없었죠 난 차가 없어 그럼 내 차를 가져가세요 가져가서 보네피오르에 두고 오세요 면허는 있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다 그가 날 볼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또한 그게 얼마나 나쁜 제안인지도 나는 다시 총을 들어 올렸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그가 이미 모자를 벗은 채 날 보며 환히 웃고 있었다 초롱초롱한 눈으로 금리가 반짝거렸다 돌이켜보면 이런 의문이 든다 왜 구스타보에게서 지하실 석탄통에 묻어두었던 돈과 마약을 받은 직후에 그를 쏴버리지 않았을까 그냥 지하실 불을 꺼버리고 그의 뒤통수를 쏴버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뱃사람은 그의 시신을 갖고 나는 돈의 절반이 아닌 전부를 갖고 구스타보가 언제 다시 나타날지 전전긍긍하며 살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훌륭한 뇌에는 간단한 계산이다 그리고 나도 그 계산을 했다 문제는 그 남자의 머리에 총알을 박지 않는 게 내게는 더 가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도망가서 숨어 지내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난 그냥 나약하고 한심한 바보라서 이런 엿같은 팔자대로 살아마땅하다 하지만 안나는 안나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다 살 기회를 얻을 자격이 있다 딸그락거리는 소리 눈을 떴다 술록이 달아나고 있었다 누군가 오고 있었다 제 5장 나는 쌍안경으로 그를 보았다 그는 뒤뚱뒤뚱 걸었는데 키가 작은 데다 안짱다리여서 사타구니에 헤더가 닿을 지경이었다 난 라이프를 내렸다 그는 오두막에 도착하자 어릿광대 모자를 벗더니 땀을 훔쳤다 씩 웃었다 시원한 비드나 한 잔 마시면 딱 좋겠군요 미안하지만 나이 사미족의 아쿠아 비트죠 최고의 증류주예요 당신에게 두 병 있을 텐데요 난 어깨를 으쓱였고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다 병 하나를 개봉해 투명한 실온의 액체를 두 개의 컵에 따랐다 건배 마티스가 컵을 들어올리며 말했다 난 아무 말 없이 독주를 꿀꺽 삼켰다 그도 얼른 날 따라 마시더니 입가를 닦았다 아 좋다 그러고는 컵을 내밀었다 난 다시 따라주었다 크누트를 따라왔습니까? 아빠에게 줄 비드나를 사가는 건 아닐 테니까 혹시라도 꼬마가 직접 마시는지 확인해야 했죠 어른으로서 조금은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그가 씩 웃자 윗입술에 매달려 있던 갈색 액체가 앞니로 똑 떨어졌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내는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냥은 어떤가요? 나는 어깨를 으쓱였다 올해는 쥐가 너무 적어서 그런지 뇌조가 별로 없네요 라이플이 있잖아요 빈마르크주는 야생술록 천지랍니다 술을 한 모금 더 마셨다 정말로 끔찍한 맛이었다 첫 모금에 미각이 마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울프 당신 같은 사람이 코순의 작은 오두막에서 뭘 하려는 걸까 당신은 사냥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당신 말대로 평화롭고 고요한 곳을 찾아온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유가 뭔가요? 앞으로 날씨가 어떨까요? 나는 다시 컵에 술을 따랐다 바람은 더 심해지고 해는 좀 들어갈까요? 실례되는 말입니다만 당신은 도피 중이에요 경찰을 피해 다니는 건가요? 아니면 빚쟁이들한테 쫓기나요? 나는 하품을 했다 어... 그 누트가 아빠를 위해서 술을 산 게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의 널찍한 이마에 주름이 잡혔다 휴거요? 그의 작업실에서 술 냄새가 나더군요 술을 멀리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의 작업실에 들어갔다구요? 레아가 당신을 집에 드렸단 말입니까? 레아 그녀의 이름은 레아다 신도도 아닌 당신을? 그건... 그가 갑자기 말을 멈췄고 얼굴에 슬며시 미소가 나타났다 그러더니 내 다친 어깨를 찰싹 때리고 웃음을 터뜨리며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그거로군 여자 당신 남봉꾼이죠? 유부녀를 건드려서 지금 그 남편한테 쫓기는 신세구요 맞죠? 나는 어깨를 문질렀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마티스는 가늘게 찢어진 눈을 가리켰다 우리 삼이족은 땅의 자손들이죠 당신 내 노르웨인들이 이성의 길을 따르는 반면 우린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저 보고 느끼는 어리석은 주술사들입니다 레아는 이 라이프를 빌려주려고 날 집에 드린 겁니다 남편이 고기잡이에서 돌아올 때까지 빌려주겠다고 했어요 마티스는 날 바라보았다 그의 턱이 무언가를 씹듯이 반원을 그리며 위아래로 움직였다 그러더니 다시 입술을 축일 정도로만 술을 마셨다 그렇다면 오랫동안 총을 빌릴 수 있을 겁니다 네? 휴고가 마실 술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고 했죠 휴고는 고기잡이에서 영영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요 다시 한 모금 오늘 아침에 그의 구명조끼가 발견됐다는 소문이 돌더군요 그는 날 올려다보았다 레아가 말 안 했나요? 그래요 아마 안 했을 겁니다 교회에서는 휴고를 위해 지난 2주간 기도했죠 그들은 레스타디우스 교도들은요 그가 구조될 거라고 믿었어요 아무리 굳은 날씨라 해도요 흥 믿지 않는다면 신성모독이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엄마가 거짓말을 한다는 크누트의 말이 이거였구나 하지만 이젠 포기했더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인을 보냈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수색대가 그의 구명조끼를 찾아냈나요? 수색대요? 하하하 아니요 그들이 수색을 포기한 지 일주일도 넘었습니다 한 어부가 흡아세야 서쪽 바다에서 그의 구명조끼를 발견했죠 그는 어리둥절한 내 표정을 보고 이렇게 덧붙였다 하하 뱃사람들은 구명조끼 안쪽에 이름을 써둡니다 사람보다 조끼가 물에 더 잘 뜨니까요 그래야 친족들이 확실히 알 수 있거든요 하하 비극이군요 마티스는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세상에는 휴고 엘리아센의 미망인이 되는 것보다 더한 비극이 훨씬 많죠 무슨 말입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빈 컵을 비난하듯이 바라보았다 왜 저렇게 술을 마시고 싶어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자기 집에 가면 술통이 쌓여 있을 텐데 뭐 어쩌면 원료가 비싼지도 모른다 나는 그의 컵을 채워주었다 그는 술로 입술을 축였다 실례합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더니 방귀를 뀌었다 엘리아센 형제들은 어릴 때부터 성질이 불같았죠 일찌감치 싸움을 배웠고 술도 일찌감치 배웠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는 법도 일찌감치 배웠고요 물론 그 모든 걸 아버지로부터 배웠습니다 엘리아센 씨는 배 두 척과 여덟 명의 선원을 거느린 자산가였어요 그리고 긴 검은 머리에 아름다운 눈동자를 지닌 레아는 당시 코순에서 제일 예쁜 소녀였죠 뭐 비록 언청이라고 해도요 그녀의 아버지인 야콥 목사는 매의 눈으로 딸을 감시했습니다 레스타디우스 교도에게 혼전관계란 당사자들은 물론 자손들까지 곧장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레아가 자기를 어떻게 돌봐야 할지 몰랐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녀는 강했고 자기가 뭘 원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 휴고 엘리아센은 아니었죠 그가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손 안에서 컵을 돌렸다 난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다가 그가 내 재촉을 원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요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뭐 둘만 알겠죠 하지만 그렇다곤 해도 좀 이상하긴 합니다 레아는 열여덟 살이었는데 휴고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고 스물 네 살이었던 그는 그 사실에 불같이 화를 냈죠 자기는 고기잡이 배를 두 척이나 물려받은 상속자였는데 그녀의 숭배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다 엘리아센 저택에서 술을 진탕 마시는 파티가 벌어졌고 레스타디우스 집회소에서는 예배가 있었죠 레아는 혼자서 집에 걸어갔습니다 해가 빨리 지는 시기여서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만 누군가가 레아와 휴고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비명이 들렸고 정적이 흘렀다는군요 한 달 뒤 휴고는 양복을 빼입고 재단에 서서 야콥 사라 목사를 지켜봤죠 목사는 얼음장 같은 표정으로 딸과 함께 통로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레아는 눈물을 글썽거렸고 목과 볼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레아의 몸에서 멍을 본 건 그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는 컵을 비우고 일어섰다 하지만 내가 뭘 알겠습니까 난 그저 불쌍한 사미족이고 두 사람은 처음부터 계속 행복했는지도 모르죠 사람들이 계속 결혼하는 걸 보면 누군가는 분명 해피엔딩으로 끝날 겁니다 그러니 난 집에 가야 합니다 사흘 뒤에 있을 고순의 결혼식에 술을 배달해야 하거든요 당신도 올 건가요? 나요? 유감스럽게도 초대를 받은 적이 없네요 청첩장은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는 누구나 환영이죠 사미족 결혼식을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다면 꼭 와야 합니다 파티가 최소한 사흘은 계속되죠 맛있는 음식 달정난 여자들 마티스의 술 아 네 고맙지만 할 일이 좀 많아서요 할 일? 그는 크크 웃더니 모자를 썼다 오게 될 겁니다 올프 고원에서 홀로 보내는 사흘은 생각보다 훨씬 외로워요 이곳의 적막은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죠 특히나 오슬로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이라면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에게 내가 오슬로에서 왔다고 말한 기억이 없다는 사실은 차체하고 밖으로 나오자 오두막에서 고작 10미터 떨어져 있던 순록이 고개를 들고 날 봤다 나와의 거리가 너무 가깝다는 걸 깨닫기라도 한 듯이 두세 걸음 물러났다가 뒤로 돌아 느릿느릿 걸어갔다 여기에 순록은 다 길들여졌다고 하지 않았나요? 완전히 길들여지는 순록은 없죠 하지만 저 순록도 주인이 있습니다 귀에 자국을 보면 누가 주인인지 알 수 있죠 순록이 달릴 때 나는 딸그락 소리는 뭡니까? 무릎의 힘줄 때문이죠 당신과 바람을 피운 여자의 남편이 나타나면 하하하하 경고음이 돼 줄 겁니다 하하하하 그가 큰 소리로 웃었다 인정하긴 싫지만 나도 똑같은 생각을 했다 순록은 훌륭한 감시자였다 결혼식에서 봅시다 울프 10시에 시작해요 그리고 장담하건대 아름다운 결혼식이 될 겁니다 말은 고맙지만 아마 안 갈 겁니다 알았어요 그럼 잘 있어요 좋은 하루 보내고 안녕 혹시라도 어딜 간다면 안전한 여행이 되길 바랍니다 그가 침을 뱉었다 그 덩어리가 어찌나 무거운지 떨어진 자리에 있던 헤더가 축 처졌다 마을로 뒤뚱뒤뚱 걸어가며 그는 계속 혼자 킥킥 웃었다 그리고 혹시라도 병이 나면 그가 어깨 너머를 돌아보며 외쳤다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worth note down ruins hari Corin ko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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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in